5월 11일, 네이버 오늘의 회화입니다. 오늘의 주제입니다. 어디서 양식을 찾는 건지 모르겠어요. 전체 문장을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. 한국어 해석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. 인터넷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요. 저희 웹사이트에서도 하실 수 있었는데요. 어디서 양식을 찾는 건지 모르겠어요. 저희 홈페이지에서 개설 절차에 대한 안내서를 찾으실 수 있어요. 이미 여기 왔으니까 지금 개설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신분증 먼저 주시겠어요? 원어민 발음을 듣고 한 번 따라해 볼까요? 원어민 발음을 듣고 한 번 따라해 볼까요? 이번에는 한국어 문장을 듣고 영어로 따라해 볼까요? 인터넷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요. 저희 웹사이트에서도 하실 수 있었는데요. 어디서 양식을 찾는 건지 모르겠어요. 저희 홈페이지에서 개설 절차에 대한 안내서를 찾으실 수 있어요. 이미 여기 왔으니까 지금 개설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신분증 먼저 주시겠어요. 마지막으로 전체 문장을 원어민 발음으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 오디오 콘텐츠는 네이버 음성 합성으로 만들어보았으며, EBS Easy English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.